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루마 씨가 가뭇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자녀가. 지금 딸 하나 있죠. 5살. 결혼 선배시고. 네 5년차. 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어땠었지 이런 생각. 내가 하하 씨가 이렇게 장모님한테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어땠나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하하 씨가 뭐 당연히 보고 있겠죠. 그리고 함께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짧게 영상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고 있고 우리의 만남을 너무 박수 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더 아름답게 예쁘게 잘 살아가야겠다는. 네 그런 마음만 드네요. 이런 마음 들 수 있게 해주는 거 정말 전부 다 오빠 때문인 것 같고. 참 겁많던 저를. 너무 예쁜 상상들로 아름다운 그림들로. 저의 그 꽝꽝 얼었던 마음 녹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꼬셔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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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행복하겠다. 투 여보. 고은아 나야 남편 하하하하. 이런 닭살스러운 상황 미친듯이 민망하고 싫어하는 거 알지? 이런 달콤한 대화는 우리끼리 해야 제맛인데. 그리고 예전에도 딴 사람한테 한 적이 있어서 민망한 거.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눈물 나올 뻔했는데. 동협이 형은 잘 알 거야. 이 녀석. 우리 고은이 항상 고마워. 사연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철닥선이 없는 날. 너처럼 완벽한 여성이 날택해서 미안하고 감사하구나. 근데 고생길 환하다. 오빠가 사실은 마초에 겁나 책임감 있는 남자인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지? 괜찮아 너만 알고 있으면 돼. 나도 여보가 겁나 섹시한 거 나만 아니까. 근데 고은아 수지 이쁘지? 근데 고은아 수지 이쁘지? 에헤이 이거 참나 봐. 진짜 그렇게 있었어. 아까 저한테도 문자로 그러더라고요. 미안. 그래도 이쁜 건 이쁜 거야. 수지야 안녕. 수지한테 쓰는 편지에는? 수지야 안녕. 승수지. 편지의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아까 문자로 그게 왔었다고요. 별한테도. 다시 또 제 자리를 찾네요. 고은아 주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들 불안해하더라. 근데 그 상대가 너라는 걸 알고는 모두 안심하더라. 그게 너란 여자야. 내 인생에 초점을 바꿔준 사람 너였기에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어. 고맙다. 내 인생에 퍼즐의 한 조각이 너였을 줄이야. 고은이 아버지 누워계시고 집안 힘들어졌을 때도 씩씩하게 가정 지키는 모습에 오빠 많이 부끄러웠다. 희망의 기쁨과 동행의 기쁨을 아는 내 여자. 오빤 너무 감동했고 존경스러웠단다. 멋진 남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한 거 기억해. 멋진 남자의 완성은 고은이 너가 있기에 완성이라 생각한다. 너란 여자 지뢰. 너란 여자에게 한 발자국만 띄워도 죽을 것 같게 만든. 내 진짜 마지막 사람. 끝으로 불러본다. 사랑의 여보. 평생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기 바랍니다. 남한테 행복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 지금 생각하는 거랑 또 막상 결혼을 해보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 생각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성숙해지고 나중에 아이를 딱 낳아보면 이제 한 인간으로서 완성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박형님 씨도 옆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시켜보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언니가 저 언니가 결혼 먼저 하셨잖아요. 그때 결혼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흐뭇하게 시켜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또 다른 게 좋지 마시고 싶어요. 또 다른 게 좋지 마시는 게 좋지 마실 것 같아요.